지금 경찰 압수창고 털자는 거잖아.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나 경찰 무서워서 경찰 된 사람이야. 조필호 경사님. B동 창고엔 뭐가 있었을까? 내가 네 똥 치워줄 테니까 갖고 와. 돈 어디니? 철희 오빠가 말한 쓰레기가 아저씨지? 니가 장민하니? 어디다 정리했지만 말해. 어제. 프랑스한테. 대신 프랑스. 어. 이어. 이때. 에어. 감사합니다.